$2.50 $4 $4 이봐 김주아 3배야 3배까지 올라갔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상이야 $4 아 제발 $4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박수 박수 풀 버전 감사합니다 오케이 땡큐 뭐야 풀 버전 들은거 처음인거 같아요 오늘 오케이 땡큐 뭐야 와 풀 버전 처음 들어보는거 같은데 오늘 좋아요 이제 여러분 심해 저기 봐야죠 올라가서 성 위에 용 용 볼 때 됐습니다 여러분 용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빡지중 해가지고 용 보여드릴게요 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게임 엔딩 어떤지 궁금하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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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톡 두번 톡톡 한번 톡 한번 톡 한번 톡 두번 톡톡 한번 두번 아 지금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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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톡톡 한번 톡 여러번 침착하게 쎄지 않게 무조건 침착해 찜약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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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아 침착하자 침착하자 이마시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침착한 방송 보고 계셔요 반가워요 침착한 방송에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침착하게 올라가는 방송 당황하지 않는 방송 당황하지 않는 방송 초니촌이님 팔로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침착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니촌이님을 위해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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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한 방송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초하 감사해요 정말로 침착한 침착한 방송 천천히 차분하게 차분하게 s&잼님 안녕하세요 목이 타네요 아 차분하게 여기여기 여긴 좀 과감하게 가야 돼 과감하게 페로페로님 팔로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가 페로페로님을 위해 이 칼 위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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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요 침착해요 침착하게 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침착하게 싹 던져주세요 침착하게 쏘아주세요 침착해요 침착하게 쏘아 쏘아 돌림판 침착하게 침착하게 살짝 살포시 힘을 주는데 너무 살포시는 안되고요 침착 침착하게 침착하게 오 아니요 레기 레기어리 아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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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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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게임이 꺼지는 건지 몰라요. 치면 꺼지는데 어떻게 꺼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꺼져요. 근데 이거 너무 편파적이니까 제가 이제 샷건은 되도록 안치도록 할게요. 저도 샷건을 원해서 치는, 그 의도해서 치는 게 아닌데 자꾸 샷건 칠 때마다 게임이 꺼지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샷건은 이제 되도록이면 안칠게요. 화나도 샷건 안칠게요. 저도 양심에 찔러서 안 되겠어요. 이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샷건을 치는데 게임이 꺼져요. 왜 꺼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경로로 꺼지는데 이게 너무 편파적이고 저도 이거 원치 않으니까 이제는 샷건 안칠게요. 샷건 안치고 그냥 여기 책상치겠습니다. 책상칠게요. 요번까지만 봐주시는 걸로 샷건을 치고 싶어요. 샷건을 치고 싶어요. 태아 감사합니다 아 나도 모르게 샷건을 자꾸 쳐 키보드가 참 치기 쉽게 생겨가지고 아 근데 이거 저도 모르게 자꾸 샷건 치거든요 이거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저 태아 한 번 태초말 한 번만 더 가면 물 좀 떠올게요 목이 너무 아파요 물 좀 다 마셨거든요 목이 너무 아파서 태초말 한 번만 더 가면 물 떠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 자꾸 이거 왜 고장 났나 잠깐만요 아 키 세 개나 날라갔어 조식 치면 안 되는데 치면 안 되는데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자꾸 키보드가 참 치기 좋게 생겼네 치지 않을게요 어제 키보드 안 쓰는 게임이니까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키보드 안 칠게요 키보드 그냥 위로 놔둘게요 안 칠게요 키보드 자꾸 저도 모르게 키보드를 쳐요 이거 키보드 어디다 놓지? 키보드 위로 어디 한참 위로 놔둬야겠는데 키보드 그냥 멀리 두겠습니다 그냥 책상만 칠게요 책상만 이제 마우스 던진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책상만 칠게요 책상만 책상 치기 좋게 평평하게 해 놨어요 버그도 있고 하니까 키보드가 아프기도 하고 버그 걸리는 거 자꾸 원치 않는데 저도 모르게 키보드를 치고 있어서 책상 덜덜덜 조심해라 책상 책상 조심해 책상 조심해라 차분하게 차분하게 뚱이는 두 번 살짝 리모도 두 번으로 가도 되고요 여길 땐 리모 한 번이면 충분해요 살짝 위로 올려줘서 두 번이면 충분하고 오케이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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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제발 제발 굴러가지마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담배님 감사합니다 또 담배님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휴우 아 또 키보드 칠 뻔 큰일 날 뻔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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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칠 걸 키보드 칠걸 아 뭘 이제야 도착해 아까부터 계속 여기였는데 지우 이상한 놈이네 도네이션 너무 감사합니다 뭘 이제야 도착해 아까부터 계속 여기 몇번째야 지금 태촌마을 말 지우 이상한 놈이네 지금 말 아 짜증내지 않는 방송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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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짜증노 짜증 노짜증 노짜증방송 저는 절대 짜증을 부리지 않는 그런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짜증내지 않는 방송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짜증이 나서 그런건 아니구요 근데 손이 좀 좀 마우스 잡은 손이 좀 떨리네요 절대 짜증이 나서 그런거 아니에요 절대로 짜증이 나가지고 손이 부르르 떨리는거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야 짜증내지 않는 방송 짜증내지 않는 방송 아 이거 짜증내지 않는 방송 키보드가 아프지 않은 방송 키보드 때리지 않는 방송 오렌지 제도에 여행을 마치고 지우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지우의 고향인 태초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응 태초마을 응 아니야 태초마을 아니야 아직은 아니란다 지우야 아니야 태초마을 아니야 아니야 태초마을 자증내지 않는 방송 짜증내지 않는 방송 조용한 방송 고인방송 화내지 않는 방송 새벽 4시에 난타치지 않는 방송 저희 부모님 못자시겠는데 오늘 내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가지고 부모님께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 때문에 괴로우신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죄송합니다 켜낙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켜낙하지 마세요 이런 게임 하지 마세요 이런 게임 절대 하지 마세요 악마의 게임입니다 올리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밍밍해 이 돌고래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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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똥이 두 번 세 번 오케이 리모 한 번 오케이 오케이 다시 찾아온 기회 다시 찾아온 기회 다시 찾아온 기회 다시 다시금 찾아온 다시금 내게 찾아온 찰떡같은 기회 끝 후 후 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 제발 제발 오케오케 컨트롤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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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님 하여 심지어 켜낭이에요 아토님 저 이거 깰 때까지 못 잡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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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자신있게 후 후 후 차분하게 괜찮아요 할만해요 아직 할만해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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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야야야야야 여기다 세워놨자 후 후 오케오케오케 다시 찾아온 기회 제발 제발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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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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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이렇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 zich Damen 설득을 한번 해볼께요 자세히 봐 이놈아 아이고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풍형이랑 하던 때 도네이션이네요 우왕님 하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라는 거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 깜짝아 아토님 그리고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아 우왕님 괜찮습니다 와주시는 거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왜 아까부터 여기 못 넣을까요 제발 제발 안 돼 아아 누나 고마워 누나 큰일 날뻔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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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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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고마워요 근데 나 여기 뭘 돌아가겠어 각돌 못잡겠어요 각돌 못잡겠어 세초마을로 왜 안가는거죠? 슉 슉 슉 슉 공포겜 봐야하는데 공포겜 봐야하는데 아유 도네이션 너무 고맙습니다 아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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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네이션 도 공포 아 제발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직 아직 그럼 곧 아아아아 다 balanced 아 여러분 그럼 곧 성격 성격 whoever 저 niż 성격 여러분 안되겠어요 저 물 좀 떠올게요 잠시만 얜전히 있어 주실 수 있나요 1분만 딱 물만 떠오겠습니다 도네이션 보고 갈게요 물만 떠오겠습니다 물 떠올게요 태초마을 온 김에 물 마시고 화끈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다려주세요 깜짝이야 날씨가 바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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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짜증 부리지 않고 편안하게 좋은 방송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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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 복습. 단순한 복습. 잠깐 복습을 위해서 내려온 것 뿐이에요. 금방 금방 어떻게 하면 쉽게 올라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또 만나요. 그리고 또 만나요. 그리고 또 만나요. 아니에요. 샷건 소리. 착각입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마음의 소리였어요. 마음의 소리였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태초마을 충분히 봤죠. 여러분. 이제 올라가는 모습. 위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한번 딱 올려주고. 뚱이 두번. 리모 한번. 에서 두번. 열대어 여러 번. 나룻배 두번. 최대한 옆으로. 편안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침착하게. 맑고 깨끗하게. 자.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 자. 차분하게. 놀라지 않는 스트리머. 떨어져도 절대 놀라지 않아요. 차분하게. 침착하게. 어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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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Brown smoke, 오 오 오오 오 오오 오오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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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할수있다 할 수 있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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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 칼날에 살짝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갑시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침착하게 침착해 침착하게 침착해 역시 과감하면 안 돼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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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지금 14,500번을 쳐서 그나마 이 정도 올라가네요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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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줍니다 여기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저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구간입니다 저한테는 저 구멍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아 제발 누나 저 칼로 놓으면 안 되겠다 저 칼로 놓으면 안 되겠다 저 칼 위에 얹으려다가 진짜 피 본다 저 칼날 위로 올리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저를 보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칼날 위로 올리면 안 된다 자 이제 슬슬 5시간 되어가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칼날 칼날 글로 올리는 게 실수 올리지 않는다 아 근데 저 누나는 왜 안 나왔지 오늘 쉬는 날인가 괜찮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할 수 있어 항아리 1탄 정말 무서운 분들이야 아 무서워 어깨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잠시 나갔다 왔어요 아 이제 제가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이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톡 톡톡톡 싹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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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톡 이제 진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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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음 이제 정말 조금 실력이 늘었어요 반복 학습 대단해 칭찬해 칭찬하자마자 대단해 칭찬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 대단해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아요 계속 노력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평생 콘텐츠를 하다보면 깰 수 있다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반복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해서 14,600번을 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엔딩 봐야죠 오늘 엔딩 봅시다 엔딩 봅시다 엔딩 봅시다 엔딩 봅시다 엔딩 봅시다 엔딩 엔딩까지 가자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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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호호호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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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 가자 엔딩 갑시다 여러분 엔딩 차분하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차분히 톡톡 공이 내가 된다 공이 내가 된다 차분하게 갑시다 아이고 저도 기쁩니다 고마워요 와주신거보다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휴 하아 누나 자 모두 누나님께 박수 고마워요 누나 누나 고마워요 조심할게요 조심조심 또조심 조심조심 또조심 조심조심 또조심 조심조심 또조심 조심조심 살금살금 누나 덕분에 갑니다 누나 고마워요 누나 덕분에 가요 누나 덕분에 가요 누나 덕분에 가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누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아요 여기서 잘 하는 게 쉽겠다 차분하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침착하게 네 지금 5시 돼 가요 4시 52분입니다 네 지금 그러네요 딱 12시에 시작해 가지고 제가 밤 12시에 제가 사는 시간 처음 와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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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와봤어요 님들 차분하게 당황하지 않고 미토콘드리아인가요 밑에는 차분하게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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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여기 아 너무 무섭다 위노이 A님 고맙습니다 팔로우 너무 고마워요 아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저거 어떻게 가지 아 너무 무섭다 아 너무 무섭다 제발 아 너무 무섭다 제발 차분하게 아하하하하하 노래 나오죠 새로운 곳에 왔다는 이예아 예곱이 뭐지 이예아 그거ют 떨리는 거 보여요 아 아 아 마우스 부들득 떨리는 거 보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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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쪽으로 가면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이래요 어 저는 정치색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외국 외국에 살고 있고 어 그냥 이 제가 올라가는 곳은 어 정치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 방금 제작자가 뭐라고 말한 거냐면 이제 거의 다 올라왔다 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굉장히 고통 받았을 거다 이러고 놀렸습니다 저를 매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 떨려 아 떨려 부딪힘은 작살 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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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가요 손이 가 자 여기 너무 잔인한데 이거 어떻게 가려는 거지 여기로 여기 설 곳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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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 심장, 내 심장, 내 심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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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자, 제발, 제발 깨자 아... 아... 차분히, 차분히, 차분히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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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아... 아... 제발 깨자, 제발 아, 순간 놀래라 나도 모르게 세게 때렸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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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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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조심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조심 안될거 같네 아 너무너무 떨려 떨려서 뭘 할 수가 없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집중 이럴때 있어부터 집중해야죠 이럴때 있어부터 침착하게 집중해서 침착하게 아 너무너무너무 높이 때리면 안된다 저기서는 높이 때리지 말 것 높이 때리지 말 것 저기 하나 안 짚고 가려다 피보내요 이제 알았어 너무너무 떨고 있어요 아 잠깐만 제발 여기서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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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살살 아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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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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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이거 뭐지? 누나 누나 사랑해요 나 진짜 울뻔했어 누나 고마워요 아 누나 고마워요 아 진짜 태초였다 방금 태초였다 아 나 근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하고 싶지 않아 너무 무서워 그냥 와 차분하게 침착하게 이제 누나 안 도와줄거에요 누나가 안 도와줘 죽기 살기로 해야돼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혼심의 힘을 다해서 빡집중 빡집중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빡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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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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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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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을 본거 같은데 제발 괜찮은정 아냐아냐 아 발가락 발가락 고마워 발가락 고마워 발가락 발가락 감사합니다 발가락 고마워요 발가락 발가락 아리가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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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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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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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괜찮관괜찮 컨트롤 컨트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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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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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조금 차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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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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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히 놀리지 말고 차분히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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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잘 수 있다 나는 잘 수 있다 나는 드디어 잘 수 있을 것이다 아 아 아 아 박수 아 박수 아 박수 침해주십시다 아 아 아 아 아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제가 제가 거의 다 왔대요 그리고 제가 히어로래요 자기의 히어로라고 박수 쳐줬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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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죽기 좋게 왜 저렇게 해놨어요 왜 저렇게 해놨어요 왜 저렇게 해놨어요 침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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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로 가도 되나? 침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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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침착해 깼다! 깼다! 9시간 27분 15,000번 썼구요 노래 꺼져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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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깼다 아 오 클리어 축하드려요 공포게임 아쉽다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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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아 오 와 5,000원 이사장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아 오오오오오오 겠어 깼어 ق야제 헤어 해냈다 해냈어 어 풍요형 저 먼저 자러가요 아 아 아 깼당 수고하세요 40시간 50시간 화이팅 할 수 있어요 먼저 잘 와가요 풍형 전 깼어요 갈게요 형 안녕 킥님 깨신거 축하드리고 주무세요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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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네이션 고마워요 떨리는거 보여요? 뭐야 깜짝아 깜짝아 떨리는거 느껴지시나요? 깼다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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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깼다 재도전 재도전하라고 안할것 같아요 빤스런 안했네요 아 드디어 깼습니다 잘 수 있습니다 아야 호러영화... 아 호러영화라도 공포게임 아직은 안해도 돼요 나중에... 아... 저 깃발 너머로요? 한번 해볼까요? 보였나 한번 해볼까요? 깃발 너머에 뭐 있대요? 혹시 넘는 거 아시는 분? 이게 공포게임이었던 거 같아요 저한테는 깃발 넘어갈 수 있나 이거? 어... 깃발 못 넘어가겠는데 이거? 안 넘어가는 거 같아요 아 깼다 한 번만 더 도전해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려올 때... 아이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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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풍요영 보다가 자야지... 풍요영 보다가 자야지... 너무 행복하다... 아... 오늘 너무 도뇌로... 도뇌로 너무 풍요영 괴롭히지 마세요... 과연 몇 시간만에... 저는 지금 그저께 한 것까지 합쳐서 9시간 반에... 반만에 깼고요... 5시간... 오늘 걸린 건 5시간입니다... 아... 날아가면... 어우... 너무... 좀 미안해지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극도발은... 혼날 수가 있으니까... 아... 아무튼 여기 올라가는 건 포기하겠습니다... 안 되네요... 올라가고 싶은데... 다른분... 고인분들... 도전해보시면... 성공하시면 여기 뭐 있는지 알려주세요... 오늘 그럼 저는... 기분좋게 자러 갈 수 있겠네요... 아... 행복하다... 깼다... 호우... 오늘 와주시고 도내 해주시고... 다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뭐야... 축하는 드리는데... 공포게임 너무 아쉽잖아... 아... 너무 아쉬워요? 제가 그럼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이런 거... 이런 기회 있으면은... 또... 와... 만원... 호돌님... 아... 만원... 아... 후원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너무너무 덕분에... 깰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오늘 저는 그럼... 발뻗고... 풍영방송 보다가... 낄낄대다가... 편안하게 자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